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오늘 장 종료가 되었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장대 양봉 또다시 보여주면서 제대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고생 또 많으셨고요. 또 결국 여러분 삼성전자는 기다리면 오르게 된다. 결국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절대 이전에 이런 하락, 급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강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느 분들은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 내용 보시면 누군가는 7만 원대로 폭락할 것 같다. 폭락 예상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매출 저조, 인력 감축해야 된다. 비메모리 가동률 하락, 국내 공장 축소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주가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매우 매우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도 강조를 해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제 급락 음봉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시면 아니, 지금 이렇게 하락 음봉이 너무 길게 나온 것 아니냐. 이제 이 긴 음봉 밑으로 쭉쭉쭉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당연히 안심을 하시면 되시고요. 오히려... 자, 안심하셔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안심할수록 돈을... 안심을 하실수록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절대 이렇게 떨어질 일 없으니까 없으니까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바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매매하실 때는 이런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새로운 뉴스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뉴스들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분석을 해볼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쯤 해드렸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은 당연히 깜빡하지 말고 꼭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서 남은 영상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나온 뉴스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라는 아주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을 꺾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이렇게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것 삼성전자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단한 기업입니다.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5,390만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애플은 4,500만대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에 올해 초 출시한 이제 AI 전략, AI 시리즈 스마트폰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24, S24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AI폰이다라는 마케팅을 합세워서 그 기능 또한 너무나 지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속보 뉴스가 있습니다. 한때 실패의 아이콘이 이제는 빛을 본다. 초연결을 구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젠 OS로 애플과 구글의 종속을 벗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OS는 이제 뭐 프로그램 내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휴대폰을 써도 안 해서 돌아가는 구동 시스템은 아무래도 이제 구글 내지 애플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고요. 애플은 이제 본인만의 iOS 프로그램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타이젠 프로그램이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실패를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2012년에 이렇게 실패를 한번 했었다. 2012년에 실패작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지금은 뭐 AI 프로그램 기능이 아주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제 세탁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각종 커튼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이 서로 서로 초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동작 가능하다든가 혹은 목소리, 말을 통해서 동작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전 부분은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도 가전은 없고요. 뭐 애플도 가전은 없습니다. 이제 가전 쪽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고 AI의 기능이 더욱더 집중이 되다 보면 당연히 가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더 강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번에 독일 쪽으로 삼성전자의 타이젠이 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출까지 성공을 했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커지게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가전 쪽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이 가전 쪽의 매출 역시 반도체보다도 2배에서 2.5배 정도 매출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잘 나간다. 가전도 잘 나가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또다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단기적으로 언론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극을 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렸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상승 주가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양봉이 오늘 본격적으로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주분들은 당연히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이전과 같은 이런 전날 이제 저번주에 이런 급락과 같은 지점이 또 나오게 되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또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거 매도해야 되냐 매수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따로 미리 미리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됐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삼성전자 내지 삼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미리미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 따라 하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6월 3일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6월 3일에 이때 지점에서 매수 타점 안내 해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6월 3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시장 수급 전체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고 결국 삼성전자가 7만 5천원 라인에서 8만 8천원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안내 받으시면서 다 같이 수익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당연히 깜빡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